테마 9번부터 볼게요. 허가권자 한번 청진해볼까? 헷갈렸다. 허가권자.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몇 명한테 받죠? 6명 맞지? 패스. 공동구에 대해서 저명허가 6명한테 받아. 그냥 6명이야, 모르면. 이거는 허가권자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 이 6명이 관리자가 돼요. 관리의무자. 공동구 관리자가 6명이다. 고정도만 하시면 돼. 관리자가 6명이니까 6명한테 허가 받는 거고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권 허가 누구한테 받습니까? 몇 명한테 받습니까? 5명입니다. 자치시장 없죠? 의미 두지 마세요. 법이 아직 완비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거기는 막 신경 쓰고 그럴 필요 없어. 안 바꿔 여기로. 다만 정비구역은 하나 별표하고 여기는 무조건 전부 다 허가권자뿐만 아니라 인가권자 전부 다 승인권 전부 다 누구? 시장, 호수 등이다. 이건 하나 정리해놔야지. 전부 그렇게 써놔야죠. 전부. 허가권자뿐만 아니라 인가권자, 승인권자 전부 다 시장, 호수 등이다.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시험에 나온 예나와의 건축학권자. 별표 3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러 대선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원칙은 5명이거든요. 그런데 5명 다 하지 말고 여기 3명만 맨날 미치고 있잖아. 시장은 수, 고천장이고. 도지사는 여기 없다. 승인권자다. 써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여기 도지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두 명인데 특별시장과 누구냐면 광역시장이거든요. 그럼 대형 건물 그래야지,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21층 이상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리 건물. 이 건물을 특별시장에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광역시장에 건축할 때는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대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장 창고는 제외죠. 특별시장한테 가서 허가를 필요 없다.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서 끌고 내려갈 게 뭐냐. 도지사의 사전수의를 조금 이따 정리할 거야, 다음 파트에서. 이렇게만 정리하면 원칙과 A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허가권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허가권자는 누가 없다고요? 도지사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도 여기도 별표 두 개. 주택법에 그런, 주택법.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군가? 그러면 되게 많거든요, 원래. 여기 원칙은 대지면적인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고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6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옳은 짐으로 절대 못 내. 왜? 예정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외우고 가. 누구 나오면 싸달게. 구천장 나오면 싸달게 친다. 구천장은 절대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내거든요, 시험에. 분명히 나올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논점을 잡아서 옌을 외워야 되네, 예외. 다시 말하면 국장도 사업계획 승인권자 될 수 있죠. 그러면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특히 토지주택공사가 많이 나오지, 사업주체래. 그럼 토지주택공사는 중앙에 있잖아. 무조건 누구한테 가는 거야. 국장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막 지문이 엄청나게 길게 나오는 지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기발사업을 하는데, 택지기발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 중에서 이게 나와야 돼, 이 지문. 국장이 뭐 하는 지역, 지정고시하는 지역. 그러면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지? 국장한테 있으니까 무조건 누구한테 가는 거야? 국장한테 가는 거야. 이 두 개 지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업과 니은이 나오거든, 지문. 본 시험에. 얘네가 답으로 나온 지문이야. 여러분들은 답으로 나온 지문을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다 외우지 말고. 외워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외우려고 그래. 얘네는 좀 외워, 얘만. 딱 잡아서 찍어드리는 거 하시면 돼. 그다음에 농지법이거든, 밑에. 농지 전용 허가가 있고요. 신고가 있어. 농지 전용 허가는 농장한테 받는 거야. 손대지 마. 대신에 신고는 누구한테 받는 거야. 이걸 잘 내야, 시험에. 다르거든요. 신고는 가까이 있는 자한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세 명이야. 누굽니까? 그러면 시장원수, 구청장. 이걸 외워, 이걸 외워. 이걸 전용 신고권자. 신고 누구한테 하니? 그러면 농장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다니까, 시험에. 세상에 무슨 공법에서 신고를 장관한테 합니까? 그런 건 일도 없어. 걱정하지 마. 대신에 농지 전용 허가는 농장한테 받는 게 맞아. 특이하지 좀. 대신에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 시장원수, 구청장. 됐고. 이건 어때? 이건 전용이 아니지. 다른 용도로 잠깐 썼다 다시 복구하겠다 이거지. 이걸 타용도 일상이라래. 이거는 허가가 됐건 신고가 됐건 전부 다 세 명한테 하는 거야. 누구, 누구,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게 맞거든요.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협연을 읽어보시면 돼.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정도만 읽으면 돼요, 여기서. 자, 별표 두 개짜리니까 그 정도 찍어서 하시고. 자, 오른쪽에 읽어보자. 아, 그동안 나는 면적이 너무 헷갈렸어요, 그런다고. 모았어, 얘가 그래서. 어, 모았어. 자, 국계법에서 외외될 면적, 개발 행위 규모. 도계법에서 도시이발급 지정 규모. 반드시 암기 될 숫자만 정리한 거지. 자, 건축국에서 분할 제한. 이렇게 딱 모았거든요. 얘는 필수 암기거든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외웠을 거야, 지금 단계선. 자, 국계법에서 이거 할 제목, 형질병행할 수 있는 규모죠. 개발 행위 규모라고 합니다. 이 규모에 맞았을 때 허가 내주거든요. 어떻게 외웠지? 아, 03일을 외웠지. 공업지역부터 외웠잖아, 우리가. 공업지역 3만 미만까지는 허가받아 개발 행위할 수 있지. 03일을 외웠지. 그런데 03일, 혼자 다니면 외롭잖아. 관농이가 같이 다닌다 그랬죠. 따라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도 동일하다.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할 수 있다. 올해 간평에서 가로낙기로 나와서 이렇게 얘네만 박스용으로 물어봤다고. 100% 맞춰야 되고는 틀리면 안 돼. 두 번째 어떻게 했냐. 버전성이 가장 강한 지역 두 군데. 버전 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있지. 여기는 여기잖아. 얼마? 5천 미만. 이걸 외우라고. 그러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지역 있죠. 다 얼마입니까? 그럼요. 그럼 뭐하러 외우고 있어? 한눈환 씨. 나머지 그러는 거야. 나머지는 다 얘기할 수 있잖아. 용도적 정리가 됐으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 녹지는 얼마? 1만 미만. 가로납기로 물어보겠네, 이거 시험에. 한 분에 구성되지 뭐. 이런 건 가볍게 맞춰줘. 그다음에 오른쪽 가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 나오거든요. 얘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으로 나눠. 그런데 시험은 주로 예를 많이 내지. 왜냐하면 도시역 밖에는 예의 조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역 안쪽에 증할 때 031라는 것과 똑같이 032. 여기 끌고 오면 되지만 이렇게 끌고 오면 되잖아, 지금. 도시역 안쪽이니까 얘밖에 없잖아, 도시역은. 관농위는 도시역 밖이 있으니까 해당성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 도시개발구역은 공적개발이거든. 공적개발이니까 어때요? 규모를 크게 해야 되지. 개인이 개발할 때는 미만이었지만 여기는 뭘로 바뀐다? 이상으로 개발해라, 크게 개발해라. 이게 공법의 기본이잖아. 공적개발은 크게, 사적개발은 조그맣게 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얼마야, 나머지는. 공사인 빼고 나머지는 얼마야? 1만이야. 엄청 쉬운 거야. 시험에 나오는 숫자라니까요, 그런데. 하나의 지문형태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도시역 안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증할 때는 공사인 빼고 나머지는 얼마? 1만, 이렇게 여긴 거거든. 기억나셔야 돼요. 그다음에 도시역 밖에 갈 때는 원칙이 얼마야? 30만이야. 0째를 하나 더 붙이면 되겠다, 공사함에서. 예외는 됐고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 내면, 이게 제가 줄여서 그렇지. 내면은 4줄 나와요, 4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집중해서 보시면 돼. 1번. 도시역 밖은 원칙이 30만이구나.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건축법에서 외운 거 있잖아, 우리가. 분할지 않아.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분할을 하는데 주거리에서 분할할 때는 60 미만으로 분할 못한다. 맞나요? 이거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잖아. 상업공원은 얼마지? 150이었고 최소 분할 면적이. 녹지는 얼마였지? 200이었잖아. 외였잖아. 그다음에 주산공로 외의 지역이 있죠. 이걸 법에서 기타라고 하잖아요, 기타. 기타는 도시역 외의 지역이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죠. 여긴 똑같아. 주거지이랑 똑같아. 얼마야? 60. 이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이 미만으로는 분할을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야. 미만이면 검을 하나 못 짓거든요. 그건 금지죠, 뭐. 이 분할 면적이 최소 분할 면적이 되는 거야. 최소로 60은 갖춰라, 이런 뜻이야. 대신 60 미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기세요, 다음 장. 다음 장에 내용이 좀 많다. 거기 보면 시료, 별표 두 개야, 두 개. 시료. 시료도 많이 나오거든. 일단 시료는 다음 날에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기본은 없어지는 거니까 다음 날에 있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거, 국계법에서 이거 나오네요, 이거. 여러분, 시가 조정구역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기간이 있다는 거죠. 유보 기간. 몇 년에서 몇 년?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정하죠. 언젠가는 그 기간이 끝나겠네. 유보 기간이 끝나면 끝난 날에 언제? 이것만 통과하시면 되지. 가볍게. 난 이미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난 이미 준비가 됐다, 그래야지. 다음 날, 시료가 되는 겁니다. 이거 왜요? 몇 년에서 몇 년? 5년에서 20년. 두 개 외워야 돼, 두 개. 그다음에 내려가서. 두 번째, 이거 내용이 되게 많거든. 국계법에서 실시기획이 나오잖아, 그렇지? 시료가 있어. 시료가 있는데, 이게 지문이 나오면 박스용으로 무조건 나와요. 뭐냐면 박스용으로 나올 거예요. 이건 단독으로 못 내. 이 박스가 하나 나오고, 이 박스를 묶어서 하나로 나올 수 있어.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간단해요.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도시융계획서로 결정고식이 되고, 10년 이후에 숫자나 나오겠지. 시식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았대. 아주 늦게 받은 거야. 그러면 사업을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시식에 인가받는 순간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시료가 안 돼요. 상업시식에 인가가 얘만 시식에만 받아놓고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너네들. 3년 전에 너 시료시킬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절차 진행 안 하면 너 시료시킬 거야, 이렇게 이런 얘기거든. 다음 절차가 이거야, 이거. 재결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재결 신청. 미쳤고, 여기 다.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대. 자, 그 몇 년이죠? 여기 있잖아, 여기. 몇 년? 5년이야. 기어, 미은이지, 숫자 나오면. 한 문제 나오잖아, 박스용으로. 자, 끊게 됩니다. 그러면 5년 이내 시식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난 날에 언제, 다음 날에 시식에는 시료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첫 번째 시료야, 이게.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 조항이 있어. 뭐냐면, 자, 여기서 시행자가 똑같아, 절차. 10년 이후에 시식을 닥수, 인가를 받았어. 근데 현재 이 시행자는요, 5년이 지나기 전에, 지나기 전에, 자, 뭐랬냐면 대상 토지 면제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또는 사용원을 갖고 있어. 이 사람, 그러면 이 시행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요, 안 했나.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 그때는 이 기간은요, 늘려집니다. 몇 년으로? 7년이야. 동그라미 쳐. 아, 맞다. 7년이 있잖아. 7년 이내시 재결 신청해라, 너. 안 하면 다음 날 시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료가 된다. 따라서, 얘도 뭐 나오면, 이거 나오시지요, 이거. 얼마 이상 소유권 갖고 있으면? 3분의 2. 그러면 몇 년으로 바뀐다, 7년으로 바뀐다. 이렇게 나오시지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숫자를 묶어서. 그럼 문제 구성 되거든요.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돼. 밑에 있는 비계전에는 창고 하시고, 밑에 있는 거. 이거는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이 두 개에 집중하시면 돼. 이게 아직 안 나왔거든. 아직 안 나왔다고. 준비는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준비하면 다 맞추시는 것도 왜 안 해요? 준비하면 되지. 이걸 실식의 희료라고 하라, 실요. 실식의 희료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맨날 하던 거지, 우리가. 보세요. 여기다가 공원 설책했대. 공원. 공원 설책으로 관리기로 결정했죠, 그렇죠?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지? 강산 두 번,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네. 몇 년?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했죠? 그럼 이거 실효됩니다. 언제요? 다음 날. 체크.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여기는 두 군데만 동그라미 있으면 돼요. 20년 동그라미. 다음 날 동그라미. 끝. 다음 날 빠지고 나면 틀려. 다음 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답이 얘가 답이었어. 작년하고 다른 교재 같아요? 똑같습니다. 작년에 시험 보신 분은 여기서 나온 거를 나왔다 그래야 되는데 조용하더라고. 나왔는지 알아야 얘기를 하지. 좀 많이 좀 나오니까 많이 좀 봐봐. 시간 날 때만. 나 시료만 보고 싶다고 요테만 11번 오면 돼. 지구는 몇 바퀴 돌지? 그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됐죠? 그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계획 수립해야 되잖아. 지구는 몇 바퀴 돈다? 세 바퀴. 3년 주거든요.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안 됐대요. 수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3년이 된 날에 언제? 다음 날. 땅땅땅. 끝. 작년에 이거 나왔지. 착수 몇 년? 5년이에요. 5년. 지구단위계획 수입했죠? 5년 딱 주거든. 그런데 착수를 아무도 안 했대.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에 이어 5년이 된 날에 언제? 다음 날 실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얘는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얘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얘가. 1번에 있는 거. 정리하시고 3년 플러스 5년 이렇게 되는 거야. 3년 플러스 5년. 금방 해, 금방. 이런 것들. 여기서 나오네, 저녁의 답이. 실효도 자주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니까. 다 정리하시고.